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사랑 맛있어? 도빈아 이빨 빠지는 거 아니야? 왜? 잡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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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빨 안 좋은 거 잘 어울린다 괜찮지 않아? 연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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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뷔 빛 좀 다른 일 얘는 안 춘다 오 예빈이 되게 상세는 이렇게만 타야 돼 내려가자 30도로 하면은 누구 배웠는데? 응 안녕하세요 응 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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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